여러분 안녕 오늘은 복수머리를 한번 만들어볼거에요 준비물은 색종이 한장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네모로 접어줄게요 펴주세요 중앙선을 맞추어 양쪽을 모두 대문접기로 접어주세요 꼭꼭 눌러주세요 펴주세요 이렇게 네모가 하나 둘 셋개 네개 접었나요? 자 그러면 요 방향으로 네모 접어주세요 요렇게 접은 선이 보일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끝쪽을 잡아서 끝쪽을 잡아서 비스듬히 세모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끝쪽을 잡아서 비스듬히 세모모양으로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색종이를 크게 다 펼치게 되면 요렇게 세모모양 선이 생긴게 보이나요? 이쪽 부분을 잡아서 밀어 넣어줄거에요 요렇게 잡아서 안쪽으로 쏙 밀어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꾹꾹 눌러 접어주세요 한번 더 안쪽에 보여줄게요 요렇게 세모모양을 요렇게 손으로 잡아서 꼭 안쪽으로 밀어넣어 누르기 되면 짜잔 복주머니 완성 우리 친구들도 요렇게 접어보았나요? 모두모두 잘했어요 모두모두 잘했어요 명절에 받은 우리 세뱃도 복주머니 안에 많이 많이 넣어보아요 우리 친구들 또 내일 만나요